이런 애랑 좋아하는 건데? 이런 비주얼을 하는 거고 오늘은 아무래도 잠가잠이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룩현입니다 켠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한 날입니다 저녁 약속이라서 택시를 탔고요 메뉴를 정할 때 당연히 고기를 줄 알았는데 피스가 웬일로 회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찾아보고 동해선이랑 지하철로 오니까 그래야 오늘은 동해선과 1호선 3호선이 만나면 이곳 지하철 거제역과 연산역 사이의 부산 연재구 연산동에 왔습니다 이제 요걸 목만 꺾으면 다 왔을걸요 자 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다 왔구먼 독도 이 집입니다 옮기기 전에 10년 이 자리에서 10년 도합 20년 정도 됐다는 참가잠이 횟집 독도 참가잠입니다 의외로 굉장히 한적한 골목에 있네요 완전 조용한데 주차는 가게 앞에 6대 정도 가능하고 자리가 없으면 산청 주차장에 주차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호 수조가 마련되어 있네요 국내산 참가잠이 누가 누구야? 참가잠이가 아마 얘인가 보죠? 생선은 어려워 그럼 들어와볼까요 도 Seoul 사람이 많네 안녕하세요 7시에 예약했는데 2층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입니다 동백삼십삼록 네 예약을 해놓기를 잘했네요 안의가 되게 크구나 2층에는 룸도 많은 것 같구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아 좀 늦었는데 어 몇씬데? 2시인데 미안합니다 잘들 계셨는가 잘 있었는데 아 기다리고 있네 미안합니다 내부입니다 2층에는 이렇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단체룸도 있고요 4명 정도는 큰 방을 나눠서 쓴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모란실에는 한 15, 16명도 들어가겠는데요 그리고 1층은 아까 보신 대로 완전한 홀입니다 넌 보지 마라 알겠나 아 근데 봐야 될 사람이 이걸 안 보겠네 메뉴 저희는 셋이서 왔지만 셋 다 잘 먹기 때문에 4인 대자로 주문을 해놨고요 식가루 이시가리도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식사 메뉴도 의외로 다양하네요 장가자미는 자연산이라고 적혀 있고요 바로 나온다 안 기다려도 돼서 좋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쌍 차림은 이렇게 깔리는 거군요 자연산 찬가자미 4인 대자입니다 13만원 같은 회라도 이렇게 나오면 감탄이 나오죠 아래가 비칠 만큼 굉장히 얇게 나오고요 그래서 새꼬 씨 스타일이지만 뼈도 얇을 겁니다 반찬은 꼬막 백김치 단호박 번데기 새우멍게 가리비가 나오고요 옆에는 잡채도 나와요 그리고 완두콩디아 튀김 초밥들도 나오는군요 회 가격이 좀 세다고 생각했는데 반찬들이 좋습니다 쌈장에 참기름을 눌러주시네요 사이드 쌈, 채소 일단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고생이 빠르신 거 드시든지 오늘 뭐 드신 거 드시든지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냥 먹어도 되나요? 된장에다가 초장 좀 많이 드시고 닭이 있지? 요릉이 쓰신 거 많이 드시더라고요 아 초장도 같이 넣어서 섞어서요? 네 와사리도 넣고 네 와사리도 넣고 짜파로만 짜고 싶으면 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뭘 알아 알기는 원래는 제일 그렇게 먹어요 이거는 뭐 무침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이거 껍질이 많으니까 일단 미역국도 나왔고요 오 피스 와사비 넣고 초장도 섞으려고 오 맞나 맞나 이 정도의 양 맞나 이 정도의 양 맞나 딱 섞으라 먹을 줄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고 맞는 게 어딨노 그래 내가 먹고 먹는 거지 네 형이 6장으로 보실 때 그래 한 보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간 존인 거 같아 그래 이 느낌이 맞다 아니다 이 느낌이 맞지 못하네 이거다 이거 뭔데 할 줄 안다네 저는 원래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를 이렇게 먹는 건가 어 이거 먹고 맛있다 이건 초장 맛이지 아니 와사리맛이 난다니까 이게 생각보다 넓이가 상당히 넓다 아 야 뭐라 하는데 지금 근육질에 안 보이나 이거 근육 아 그럼 꺼내야지 얍 쏟 거르락 꽉 쳐 거르락 아 왜? 돌까 뻘러 보이지 헤헤헤헤헤헤 밥상머리로 머리에서 돌아가야 돼 후후 참기라 그래 보이죠 네 짠 수고한다 맛있어 맛있어 뭐한데? 들키나 내가 오늘 바로 간다 영양이 부족하네 쏘맥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그래 먹고 또 뭐라 쨍쨍 끓이나 한번 들어보자 근데 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아나고처럼 많지 않다 피스 가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태봉이는 바로 쌈으로 가네 한번 싹 걷어볼까요 어찌 이래 길게 길게 잘 쓰실까 싹 요런 느낌 싹 요런 느낌 호브라 느낌 알겠나 야 야 야 너무 표정이 진짜 극혁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한번 맛봤겠지만 오늘 제대로 한번 맛을 보자 너 좀 봐줘 봐줘 음 오 고시한데 아 확실히 얇게 썰으니까 이게 뼈도 스쳐 지나가버리네요 살짝 씹히는 게 있으니까 더 좋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이게 펼쳐져 있으니까 약간 말랐을려나 했거든요 아 근데 촉촉해요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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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쓸모 번호 똑같다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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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찰밥처럼 붙어있어 이거 이제 묵은지 백김치 씻은지라고나 할까요? 질로 드릴까요? 난 카스 하나만 하는데 이거 좀 더 주시고 질로도 해 원래 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좀 더 주시고 역시 압도씨 어 넵 감사합니다 감사감사 땡큐 카스가 나왔어 대가야말로 해 대가야말로 해 니 혼자 놀아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뭐 미리 해놔서 따끈따끈한 그런 맛은 없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나은 라인업들이네요 20년만에 알았네 음 차갑다 당연히 차갑지 네가 느꼈는데 어? 아이고 따갑습니다 믿고 내가 만들어줄까?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먹어봐봐 살짝 찍어먹고 안 해 안 해 먹기도 쉽겠어 아니 먹어봐봐 아 너무 흥건하다 아 많이 싫어 안 해 안 해 괜찮다니까 자 짠 죽고 있어 봐야겠다 니가 아까 원샷 하나 했는데 아이 무슨 원샷 해식구찜 이렇게 안 하는데 음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먹는 거지 아 그만 섞어먹으래 그럼 딱 한 번 마지막 마지막 안타요 지기놈 방금 본 대로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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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오늘 달리는데 이게 얼마야 좋은 안동에다가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이가 자자자자 좀 섞어먹어라 아 이거 흔들게 되지 이렇게 야만이니가 아 손목이 왜 회전하는지 않아 왜 돌리라고 하하하 회전 회오리 야 아 아 좋다 아 좀 많이 몰아 근데 부산 사람들만 다 쓱가먹는다 하는데 요 쌈장이나 초장은 정말 쓱가먹을만 합니다 이제 이젠 누울 줄 알아 나 이것만 먹을 거나 이제 하하하 나 지드로우야 먹을 거나 전만 좀 말하면 저거 다 먹는돼 하하하 조금 빨리 몰아 왜 조금 있으면은 맛 못 알아본다 하하하하 맥주 줘 아 싫어 원래 파란 잔은 뭐하는 거야 아 애교부리는 건가 아 박자 먹었을까 비용으로 때릴 뻔 아 싫어 어디서 애교부리고 있어 안된다 요렇게 이불을 덮듯이 가자미로 가자리 고소하다 맛있다 맛있다 좀 있으면 장모님 생신인데 여길 같이 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띵동 요즘은 그 소주 맥주 버튼이 따로 있는 집도 있대요 미역국은 뭐 큰 특징은 없고 새우는 딴딴하니 맛있네요 가자 예스 오늘 일하면 만친데 오우 맥주가 되게 시원하다 오우 야 이거 이제 정됐다 장독대에서 갖고 오시나 아 좋다 맛있다 아 다른 게 또 나와요 음 아 이 위에 아 오우 어 이거 옛날에 어른들이 로바다야키 가면 나오는 그런 코스 아닙니까 튀김은 막 사정없이 크게 나오네요 저는 요게 좋기는 하거든요 예 음 맛있다 뜯하네 생선은 막 구워서 그런지 몰라도 촉촉하고 보들보들합니다 하하하 이쪽은 그대로 있네 어 매운탕 시키자 아 두개야 아 하나 이거 두개 아 이거 맛있다 응 생선도 맛있고 이게 좀 맛있게 해 매운탕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회접시를 먼저 정리해 주시네요 매운탕도 이제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신호등 같은 삼색 반찬들이 같이 나오는군요 두부 큼직한 거 들어가 있고요 살이 좀 붙어있는 생선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하하하하 야 이거 뭐냐 하하하하 밥은 오픈하니 어 밥은 별도 천원입니다 아 묻어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매운탕까지 딱 맛있으면 진짜 좋겠다 하하하하 음 뭔가 뭔가 빠진 거 같은데 조금 싱겁나요 음 싱겁네 그래 약간 싱겁고 산초가루 맛이 많이 나요 어 많이 나고 싫어한다 어 너무 밋밋한 맛이 응 하하하 그러게 매운탕은 좀 슬프네 맛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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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라 잘해라 뭐 잘해라 마무리가 완식 잘 먹었습니다 보자 가자 깨산하자 아 그래도 잘 먹었네 셋이서 어 오케이 취하신 분들은 조심해서 내려가셔야 되고요 어디죠? 여기 있습니다 938 네 16만이치 네 여기가 몇 년 정도 된 곳일까요? 여기 오는 지 한 10년 그리고 선수도 한 10년 가까이 된 곳이에요 아 옆에서 하다가 여기로 구매나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커피는 아니다 가봄새 잘 먹었구먼 어디 할 건데 어 호맥가자매 호맥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저는 참가자매 휴가 꽤 맛있던데요 어렸을 땐 새꼬시를 시도도 안 해보려고 했는데 요거 이제 씹는 맛을 알았어요 근데 얇게 뜨는 게 요게 중요하더만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반찬 구성도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룸처럼 되어있는 공간들도 많아서 좋았고요 그럼에도 고려상 있다면 매운탕이 매우 아쉽다 이 날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셋 다 좀 싱겁다고 느꼈고 깊은 맛이나 진한 맛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창가자매 때문에 재방문하고 싶었는데 매운탕 때문에 좀 주저대는 정도예요 두 번째는 여기 이모님들의 응대가 아주 포멀하진 않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일 때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뇨 아뇨 불친절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포멀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한적한 골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조금 걸어가셔야 됩니다 요새 광호우록 좀 질린다 하시는 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연재구 추룩 추룩현 회집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 보실 수 있고요 일상 육아야기는 유튜버 아빠 켠 쇼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룩현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 그럼 돌아가세요 호백 고고 호백 한번도 안 가봤네 저도 한번도 안 가봤습니다 여기를 이제 와보네 우리가 시키는 게 칠리 페페로니 호떡이다 이거 오 호떡 아이스크림 호백 호백 네 감사합니다 이게 페페로니 При시기에요 내가 아는 호떡이랑은 뭘 잘하는데? 지ichen 吉 köpr wool 어묵 진짜 특이하다 이거 꿀도 먹으라고 찾아뵙도냐 아 맞네 잘한다・ 잘한다・ 잘해 아, 미쳤어! 아,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